수고하셨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! 박수 한번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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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właści 요즘에 보면 옛날에 우리 엄마 참 먹고살기 힘들구 그릴때는 홀페 필라딜지 한글자막 itt müsbet 대구 분석 이 앞에 보면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소형 선박 배가 있잖아요 그 배는 조그마한 배라서 이 백고동 소리가 좀 적어 소형 우리 일명 하면은 고깃배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발동기 배 있잖아요 그거 소형 우리 또 이제 배 바로 이제 그거를 백고동 소리를 한번 울리면서 한번 갈랍니다 근데 우리 이거 혹시 아시나 몰라도 저 일본이나 막 중국 가남배 찐짜와 막 성프라와 이런 거는요 기똥수가 좀 세요 박수 안 친데 Public 그리고 이제 이 백고종 소리도요 원래 이 박수 소리가 안 나오면은 잘 나가다가 또 슬프게 우는 백고종 소리가 있네 부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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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딱 나오잖아 부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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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번에는 우리 그 옛날에 참 보면 우리 그 전우영화 봤죠 전우영화 헬로콥터 2개짜리 군인들 태우고 다니는거 에로라인 부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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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방사 119 헬기 부엉 KTX 그리고 한강 철결을 건너다 보면 소리가 좀 틀리네 대한항공, 대한항공 비행기 뜨는 소리 그리고 저기 중국지 모토바이 소리 혹시 여기 오두바이 타고 오신 분 계세요? 바이크, 그거는 좀 소리가 요란하네 강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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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시오 안고시오 여기로 왜냐면 사람 좀 모으려고 내가 엄묘쇼 한 번 갔네 그리고 내가 이따가 이제 각세리 장타령도 한 번 가고 이제 그리고 불효자 누웁니다 홍도야 우지마라 오빠가 개똥 탔단다잉?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? 내가 낳고 싶어서 낳냐? 너 아버지가 슬퍼 먹고 올라타서 만들었지 그런 공연이 있네 여기로 안고시오 이번에는 군사랑아 한 번 갈까요? 군사랑아 군사랑아 노래 한 번 가고 몇몇수도 더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갑시다 그래 군사랑아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이 남당항으로 바꿔서 이제 한 번 갈랍니다 나는 아앙 끝도 안파요 부담 안가져도 됩니다 엉덩이 쫄쫄쫄 안해도 돼 나는 아앙 끝도 안팔어 나는 이 그 대신 나는 이제 여기 하루에 일당이 6만 5천원 받아요 그 하루에 그 노가대 일당도 안되네 그죠? 그 대신 나는 여기 우리 단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의자에 앉음에 따라서 내가 500원씩 버요 내가 그 이왕이면 아니 형 나 500원 벌게 좀 해주라 에라 18, 19, 20이다 했지라 일로 좀 안거 그렇지? 여기 이제 컴퓨터가 삐익 그러고 소리나네 봐봐 삐익 소리나는데 금방 알지 들었죠? 이제 빨리 안거 일로 그래야 내가 500원씩 벌어 역장은 사무줄에 꼭 빚 받으러 온 것처럼 그 쓰그송 그래 나 나쁜사람 아니야 열한건 지금부터 내가 공연할게 그래 자 그러면 남당항아 한국아이십니다 철이엇 첫빠치고 경례합시다 바람의Julian 바람에다가 넌 못꽂고 내 зад한 바지 따라가 버렸어 바람에다가 넌 사랑에 불러주지 내 그곳에 내 맘을 슬프게 해 어제도 오늘도 넌 나랑 무릎에 따라간 무릎을 지지 않았어 넌 나랑 무릎에 따라간 무릎이 이게 많이 들릴거든 흥해야네 소식이 조절해 처리라고 사랑해 넌 나랑 무릎에 따라간 무릎에 따라간 무릎에 따라간 무릎에 따라간 무릎이 내 사랑 다시 따라가 버렸어요 넌 나랑 무릎에 불러주지 내 그곳에 내 맘을 슬프게 해 어제도 오늘도 넌 나랑 무릎에 따라간 무릎에 따라간 무릎이 넌 나랑 무릎에 따라간 무릎에 따라간 무릎에 따라간 무릎이 apsesch Avig 내 맘의 맘은 들리едь stehen тесто reap reported 그럼 내가 이제 각세리 장타령을 한 번 하고 혹시 그럼 우리 진성이 가수님 노래 동전 인생 아요? 몰라요 동전 인생 몰라? 그럼 그거 한 번 불러드리자 예 그리야 한 번 노래 한 번 들어보시죠 사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하고도 부안이 고향이고요 진성이 가수님이 사실 우리 고향 선배님이네 혈액암 걸려갖고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암이라는 건 제 발이 안 돼야 되는데 좀 자기가 이제 빛 좀 볼만 하니까 아파보니까 뭔 사연가 있어요 그쵸? 그래서 뇌건강은 내가 챙겨야 돼 많다니 대신 누가 아프는 사람은 없어 그럼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어 아침에 갑자기 성안몸이 밤이 되면은 병이 들어갖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쵸?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힐링도 갖고 이따가 또 여러분들 노래 한 곡 하실 분들은 노래 한 곡 시켜드릴게요 근데 왜 말이요 이제 오신 분들 혹시 물어볼 순 있어요 그쵸? 내가 왜냐면 직업이 역장사다 보니까 혹시 여단아 사줄 사람 있을까? 여? 여기는 뭐 입장료도 없지 사실 메뚜기 단체를 하고 어제 오늘 그냥 그래도 바람도 불고 오는데 우리도 여기 모텔 잠자다 보면은 사실 방세도 많이 나가고 그래요 여단아씩만 사주시오 그래 한 사람이 한 사람 도와주기는 어려워도 열 사람이 한 사람 도와주시기 쉽고 그쵸? 백 사람이 한 사람 도와주시기 쉽잖아요 그 십실바해라 그러잖아요 예 여단아씩만 사주시오 예 나는 원래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엿도 사실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엿을 먹으면 조상님이 또 많이 도와준다 그럽디다 예 그리고 내가 또 내가 또 이렇게 그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자되라고 내가 또 빌어드릴게 이따 추건단마다 올려드릴게 예 외신곡도 잘해 내가 일심으로 정년이 풍란 세게 해라 봉하 미로다 봉해하 미로다 내가 일단 외신곡도 한번 해드릴게 예 그리고 일직사자 월직사자 쫘악이 내가 원래요 저승사자 그 새끼들 때리 잡는 사람이야 원래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예? 여러분들 되는 일 잘 되라고 내가 이따가 회신곡에서 내가 열직사자 내가 이렇게 딱 내가 추건단마다 올려드릴게 오늘 오신분들 잘 되시라고 자 그러면 노래하고 갑시다 동전 인생 갑니다 호박면술이 원래 이빨이 안달라고 틀비용이야 틀비용 입에다가 쪽쪽 바른 모습을 잘 녹아버라고 왜 이렇게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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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깃자 매달려 흘러간 처치 보인 이놈만 바빠치지 통평이 그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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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고사라 지날 아픔 속에 눈물만을 삼키는 어리를 흘리하여 추억받고 나 여기가 다시는 울지 않도록 웃음 어서오세요 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히 히 히 히 히 이 일자랑 매달려 흘러갈 점심 본인의 고마운 아버지가 동경 같다고 내 삶은 그대와 따라갈까 자존심을 내 모습보다 부르고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는 눈물빵을 삼키며 언어를 피하여 무지세와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눈물빵을 삼키며 언어를 피하여 추억받고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인생은 옛날에는 60부터라고 그랬는데 사실 내가 한갑잔치 7순잔치 8순잔치 9순 다 하는데 사실 지금은 한갑잔치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가족과 함께 생일파티만 하고 안하고 인생은 지금은 80부터에요 20년만 살면 100살은 무난하게 사네 근데 인간의 수명이 몇 살인지 하면요 120이랍니다 병든다 이것저것 뼈가 나면 40도 못 사는 우리는 인생이야 그게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엔돌핀이 생기고 죽은 세포가 바딱 뛰니까 힐링도 되고 오늘 여기 잘 오셨네 웃으면 폭이 오고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노래 한 곡 더 할까요? 네 한 곡 더 할까요? 네 그러면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뭐 있어? 나만 부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잖아 없어?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 한 곡 할까요? 네 안동역에서 한 곡 합시다 예 그래도 참 제가 노래를요 사실 이 공연을 하다보면 안동역에서 불입곡에는 내가 한 50곡 100곡은 부르는 것 같아 노래 뭔 노래를 듣고 싶으면 안동역에 그만큼 여러분들 국민 가수로 많이 이렇게 키워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진생의 가수님을 자 그러면 안동역에서 한 곡 하겠습니다 철윤 경례 합시다 철윤 경례 철윤 경례 철윤 경례 밤에 날아가오는 허무한 맹세였구나 전 눈이 내리는 날 눈 감안 앞에서 만난지 않고 약속한 사랑 새벽도 후륜이 구름까지 풀네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못 부른다 기적 소리 끊어지마네 쇼끄래 쇼끄래 어차피 심어야 사랑하는 꿈이었나 전문이 때리는 날 안 보냈겠어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도 후륜이 구름까지 풀네 안오는 건지 못오는 건지 내가 없는 사람아 어느새 기다리는 내 마음만 못 부른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못 부른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저렴 경례 이제 각세리 장타령도 한번 하고 근데 이제 출근이 늦었네요 근데 어디서 오셨어? 뭔데 붕담? 화석 옆에 아이고 그러셨구나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입장료라고 생각하고 여섯 먹었는데 혹시 너 지갑에 만원짜리 하나 있어? 세 명이 왔는데 만원짜리 안 갖고 갔냐 응? 여단 하나만 사줘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안그래 노래 시켜달래 노래? 노래 부를거에요? 그래 여러분들 노래 부를 시간 드릴게 그래 일단 여단아 사는거 보고 그래 연 만원짜만 담으다 드려 그래 원래 여시형 제가 공연할때는 호박렛 하나도 만원 두개도 만원 세개도 만원이에요 네 개도 만원에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만원짜리 해주고 여단아도 가져가더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럼 이번에 제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? 네 본인 노래입니다 춤추는 출봉이 보이죠? 본인 노래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각세리 장태랑도 한번 가고 여러분들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도 드릴게요 본인 소생 노래입니다 출봉이 춤추는 출봉이 한번 여러분들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많이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서 오세요 한번 올리고 세블리언 잘생긴해요 썸보리 나의 사랑은 꽃을 듣고 춤을 추는 춤을 추는 춤을 추는 즐거운 님이라 노래 한 잔 웃음 할 잔 웃음 할 잔 웃어도 나는 웃어야 할 일 다같이 박수 치면서 박수 소리 그게 또다 춤을 추지만 내 인생은 정춘도 없어 따뜻한 마음 내 행복을 담아 뿜지는 가슴 아픈 사랑이다 슬퍼도 여러분이 웃는다면 나는 나면 되라도 좋다 슬퍼도 가르친 노려라 안녕히 가슴 내쉴 하 Bao 에 negatively 웃음 아래처럼 슬픈 아저씨는 웃어야 하네 박수 쏠 흉애가 춤을 추지만 내 인생은 점심도 모르라 땅통에다 비싸움을 다 바꾸지만 어머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신 사연이더라 슬픈 아저씨는 그대가 없는 날 나는 나는 그래라도 좋다 슬픈 아저씨는 그래라도 믿는다 나는 나는 그래라도 좋다 천년 경매 이제 가실라 그래요 오래 앉으시겠네 고맙습니다 한바구 돌고 또 오세요 여기 새로운 분들은 이쪽으로 앉으셔 왜냐면 저분은 이제 엿도 다 사먹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손님을 받으세요 여러분 노래 한 곡 불를라 누가 누가 부를게요 노래 그래 여러분들 시간 한번 드릴게요 노래 한 곡 하시고 그래 예 예 예 예